자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이고요. 자 이건 지금 고3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미뤄진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강의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분필가루 보여요? 손에 묻혀요. 여기 보이시나 이거? 45번 이거? 나 이미 다 했어 얘들아. 다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난 너네들이 이런 문제는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다 볼 필요까지는 물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다 하긴 좀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제발 여기 있는 문제 번호들은 다 봐. 알겠지?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보고 특히 31에서 34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글 읽기의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에 점검하셔야 될 분들 다 봐. 특히 36에서 39 같은 경우 순서 삽입은 아마 기존에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배웠던 게 마구마구 들어가는 아주 꿀강의가 될 거야. 알겠지? 됐지? 자 지금부터 출발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옷을 막 바꿔 입었을 거예요. 아마 벗었거든. 더워가지고.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화이팅! 자 이제 우리는 18번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이거 들으실 때 얘들아 제가 한 문자의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좀 갈 건데 이왕이면 이왕이도 아니야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리얼 시험지 있지. 이상한 편집법 말고 진짜 시험지를 책상 위에 놓고선 들어야지.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띄워놓은 이것조차도요. 웬만하면 좀 덜 활용할 거예요. 여러분들. 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서 머리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. 마치 현강 수업처럼. 고개 들고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나 보자. 이거보다는.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앞을 보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시험지 꼭 지참하시고 보시길 바라고요. 자 앞부분에 이제 18번부터 가볼 건데 18번은 너무 쉬워서 좀 짧게 한 1분 안에 끝내자. 자 보면은 초반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에 세 번째 줄에 가시면 이런 문장이 있죠. The orchestra가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 Retirement of Mr. Bob. Bob 아저씨 이제 은퇴를 발표했대. 뮤지컬 디렉터로서의 어떤 위치에 은퇴 발표. 그러니까 은퇴하셨다고. 그 문장만 미출 그냥 쭉 쳐놓으시고.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장이 나오잖아. The orchestra is actively seeking a replacement for this position. 그럼 이 위치에 대한 대체자를 찾고 있습니다. 라고 하는 말. 거기까지만 또 표시하시면 게임 끝.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쉽게 나왔던 게 4번 정답에 자 이제 우리 좀 은퇴했으니 감독님을 이제 새로 초빙을 하겠습니다. 라는 그게 정답 4번이었죠. 네 이건 아주 간단하게. 사실 PPT 띄워놓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쉬웠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은 19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. 자 19번이요. 자 뭐 19번의 이제 심경 변화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잘하실 것 같은데. 이건 잠깐만 앞에 봅시다. 그러니까 뭐 대략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. 한 요정도만큼 해서 주로 이제 동사나 형용사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심경을 좀 추론을 하죠. 어느 정도 잡히면. 그리고 바로 밑에 한 요정도만큼. 한 세네 줄 정도만큼 읽어도 금방 풀 수 있는. 약간 듣기 평가할 때도 풀 수 있는 문제였지. 키워드만 몇 개 보면 다시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. 여러분들 시험지. 자 시험지의 첫 줄에 딱 보니까 분위기 지금 어떠냐면. 뭔가 After going through her routine chores래. 아주 그냥 일상적인 잡일 같은 것을. 네니 보모로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후에. 뭐 말리 멜란인지 어쨌든 걔가. How quiet 이런 형용사 봐야지. 아 참 집이 되게 조용하구나. 에디스라는 친구가 없어가지고. 뭐 이런 걸로 출발을 했어.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네 번째 줄에. 오른쪽 끝에 가면. She missed 에디스라고 돼 있죠. 아 에디스 보고 싶다 하면서 계속 조용하고. 아무도 없고 그냥 뭐 그만이는 그런 케이스. 그러다가 거의 뭐 이거는 시험이 너무 쉬웠던 게.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. She wondered what interesting things would be there이라고 했다. 어?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? 라고 하면서. Books? 뭐 책? 아니면 잡지? 어 아마도 뭐 그림?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기 시작했다. 그래요. 그래서 결국에 정답 1번 나왔었던 게. 어 되게 외롭다가 뭐 어떤 흥미로운 게 좀 생기기 시작했나봐. 뭐 그 정도가 되겠죠. 됐습니다. 뭐 19번은 정답률이 무려 한 90%가 나왔습니다. 이건 진짜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였죠. 자 이제 여러분들은 20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자 이제 여러분들은 20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Vielen Dan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